뭐 이 정도면은 이제 건들 거 없네요. 야 2.3! 수우 한번 때리러 가볼까? 때려보겠습니다. 얼마나 세졌을지 한번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우와, 정말 세졌는데? 5억씩 터지는데? 우와, 뭐야! 왜 이렇게 세, 왜 이렇게 세! 뭐야, 설마! 급태기 한 마리 끝나나? 야, 김치 컷인가 설마? 오, 김치 컷 나겠는데, 이거? 오, 김치 컷이다, 김치 컷. 우와, 김치 컷 대박! 우와, 말도 안 돼! 이게 내 캐릭터라고? 자, 이제 인레이즈 키고. 시드링 잠깐만, 어떻게 쓰지? 뭘지? B 눌렀다가? 그 다음에 다시. 때리면 되는 건가? 아이, 씨,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냥 때리면 돼, 여기서? 아, 바인드 걸고 때려야 돼? 뭐, 뭐, 달라지냐, 데미지가? 어떻게 된 거야, 이거! 쏘진 다음에! 영역을 나가면 안 되는 거야? 옌, 뱅. 오케이, 지성. 다음 게임. 일단 죽자. 노데카 가능하냐, 이제? 나 진짜 쏘졌다. 어, 어라라? 어라라! 자, 때려주면은 죽겠죠, 아마. 여기서. 잘 가라, 닝겐. 아, 나 진짜 쎄졌다. 데미지 마, 미쳤어, 지금. 옛날에 내가 아니야, 이 새끼야. 옛날에 내가 좀 너한테 소리치면서 게임을 했지? 이젠 아니야. 더 이상의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. 나 많이 강해졌어. 때려주고. 아, 아, 아. 아, 그만. 그만, 꼼꼼하대. 아, 아. 아, 잠깐만. 아니, 템은 좋아졌는데 너 왜 컨트롤이 더 부려진 것 같지? 원래 그런 게임인가? 등가교환이라고? 김치 싸다구다, 이 새끼야. 오빠, 자신 있어? 안녕하세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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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나이스. 모험가 그거 뭐야, 특성 나이스. 어떻게 살았지? 어떻게, 어떻게 살았지? 넌 이미 끝났어, 이 새끼야, 이제. 넌 더 이상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. 아, 너무 쉬워. 데미야 한 번 패보자고. 한 번 해봅시다. 와, 데미야 장난 없어. 와, 데미 다는 것 봐, 미친. 뭐야? 아, 이걸 처맞는다고? 아, 아, 진짜 말이 되냐? 야, 이 미친 데미야 새끼야. 아니, 생각할수록 존나 어이없네, 진짜 저 새끼는. 아니, 얼태위가 없다니까요. 한 번씩 보면은 쟤는 진짜. 아, 이제 성장했어. 이제 너무 쉽다, 데미야.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니, 너는? 과거에 그 데미안 어디 갔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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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점프가 너무 길어! 아, 이 c**아. 이거 어떻게 도망가? 아니, 또 시작했네, 이 새끼. 오케이, 2페이지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어딨어? 어딨어... 뭘 알아? 아, X됐다. 잠깐만, 이거 설마 죽나? 2초? 1초? 아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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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내가 너무 망각했어. 버그야, 미친 게임. 아 미친 구슬새끼 진짜 이거 진짜 존나 거슬리네 어 바인드 돌았네? 너 이제 끝났어 이제 혼났네 낙대 낙대 아! 구슬 씨끈 진짜! 안 미키네 안녕하세요 아! 존나 짜 이만이 투어 씨X! 구슬 씨X 진짜! 아 누가 쟤 좀 말려봐 좀 아.. 오! 됐나! 아 씨X! 존나 짜증나 진짜 저 새끼 진짜! 오! 위험하다 으악! 죽어! 죽어!! 죽어아!!! 카이! 이야 근데 딜은 진짜 존나 올랐다 이게 바로 딜찍 누라는 건가? 이즈루 씨도 맘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... 아 이즈루시드 벽이 왜 이렇게 높아? 이야 결국에는 이거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네 지금 이제 이즈루시드 쏠격이 원래 좀 힘들다고? 얘들아 그래도 유니온 올리고 저기 뭐냐 레벨업하면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겠냐? 마라벨 세트 끼면 공 40 오르니까 그것도 챙기라고요? 아 이런 거 이거? 싫어요 너무 비싸 님들 근데 도미 지금 괜찮은 거 있나요? 솔직히 120급 이상 써야 된다고요?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120급은? 집착할 거면 추억을 욕심을 내야 된다고요? 파편작 다 하려면은 얼마 정도 써야 되는 거죠? 해박해라고? 그러면 이거 사가지고 파편작을 해볼까 한 번? 교환해볼까 한 번? 26억이면은 얼마 필요하지? 아마 1억당 4천 원 잡고 10만 원 정도 하면은 된단가? 해보자 한 번 재미 한 번 봅시다 오 뭐야 왜 이렇게 싸졌어? 오 뭐야 왜 또 비싸졌어? 3,800원 아까 해줬잖아 뭐야 아까 3,800 얼마 했는데 왜 갑자기 3,900원이 됐어 장난해? 한 맛만 볼까? 비틀린 8편 이거 맞죠? 프로텍트 쉴드? 1회 한해서 주문서 사용 실패에서 장비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면은 그거 한 장이 발리면 또 바르고 또 발라야 되는 거예요? 실패에도 발라야 되고 성공에도 발라야 돼? 아 그려? 3만 원? 존나 비싸네 시걸 진짜 레전드 게임이다 진짜 내가 이런 것 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것을налiques 바르기 사용을 해서 astes 실드 lig, 필. 그렇지? 여기다가 이것을 척 바르라는 거야? o ALYUN Stones 재미있다 으하하하하허 야 이거 재밌네 실패하면 그러면 국밥하러 날라가는 거야? 야 이거 재밌네 야 이거 재밌네